문서를 세단할 문서를 세단 투입구에 넣어 문서를 세단합니다. 다시 세단을 원하시면 자동으로 버튼을 옮겨줍니다. 1회 최대 5매까지 강력하게 세단합니다. 꽃가루형 세단으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. 문서 투입 시 자동으로 세단되며 역회전 기능으로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. 파지암이 찼을 경우 손쉽게 뚜껑을 열고 세단물을 비울 수 있습니다. 책상 옆에 두고 휴지통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실용적입니다. 파지암이 찼을 경우 손쉽게 뚜껑을 열고 세단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